4년 전 이곳 프랑스에 이른바 한류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K-POP 콘서트 일정을 늘려달라며 플래시몹 이벤트를 선보인 것도 프랑스 파리였죠. 이 이벤트는 프랑스를 넘어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해 전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생각되던 한류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K-POP의 열성 팬임을 자처하는 프랑스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1년 전부터 좋아하는 한국 가요에 맞춰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친구들 이 열정적인 K-POP 팬들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연습을 할 뿐 아니라 K-POP을 알리기 위해 SNS에 자신들의 댄스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SNS입니다. 한국, 한국, 한국 밥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B2K를 듣고, 미국의 대표적인 관계를 듣고,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관계를 듣고, Big Bang, La La La.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좋아했고, 만가, 일본의 시리즈, 그리고, 일본의 시리즈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듣고, 한국과 K-POP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류의 시작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과연 프랑스의 한류는 존재하는 것일까? 50%의 색과 함께하는 상황은 몇 개입 gras, 미국, 한국, 한국... 프랑스의 음식과 같이 Rap favorite, 한국도 뭐하는 것일까? 더욱더 예상의 한 개입 학습을 한 개입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계획의 오피록에는 한국인의 인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точ학과 함께하는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 sit-by 한국인의 한 개입 학습을 당 Deus이 있습니다. 한국양의 여성도 여성도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일 ya polОyalśmy 발급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